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대차증권의 김승준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승준 연구원은 섹터가 건설부동산 쪽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정밀한 정책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셔 리포트를 쓰셔서 저희가 모셨는데 일단 부동산 관련돼서 공약을 좀 정리해볼까요? 네 먼저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얘기를 했죠 특히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공약들을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내용들을 정리를 먼저 드리면요 일단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5년 250만 호는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도시정비 특히 재건축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공약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앞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안전진단 즉 아파트를 부시고 지을 수 있는 거냐라는 그 검사에 대해서도 그렇죠 안전진단 통과해야지 재건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는 부셔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라고 이제 확인을 받아야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기준들에 대해서들 그 기준들을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좀 더 완화해서 재건축을 하기가 용이해지게끔 하는 공약들도 제시를 했죠 특히나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밀 진단을 면제하겠다라는 공약 내용까지도 있었습니다 30년 지나면 대부분 다 해준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차후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책들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에 관련해서도 이제 완화하겠다 뭐 이제 폐지까지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부담들을 많이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전용 주거 지역 용적률 퍼센테이지가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좀 더 수익성을 만들면서 이제 재건축을 하게끔 활성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짓고 그다음에 재건축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대체 좀 쉽게 해준다 이게 이제 큰 방향이군요 그렇죠 공급에 있어서는 그게 큰 방향이고요 이제 세금에 관련돼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보유세 부분을 특히 완화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완화를 해 주느냐 이제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이 과세표준 가격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과세표준 가격 자체를 낮춰주겠다 과세표준이라는 게 공시지가가 하면 거기서 디스카운트 얼마 해가지고 과세표준이 정해지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공시지가의 이제 그 공정시장 가격 가입 비율을 곱해서 이제 실제로 얼마의 이제 표준 가격이 정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 정도로 곱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0분의 60 정도로 곱한다라는 거죠 2021년도 기준으로는 근데 그걸 이제 40%까지도 낮출 수 있다라는 게 될 거고 100분의 60이라는 거는 시장가의 100분의 60이에요? 그 공시지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60? 네 100분의 60을 곱해서 표준 시가를 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일단 그래도 디스카운트가 되죠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면 공시지가가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7억이다 16억이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60% 그렇죠 지금은 60% 재산세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이제 40%까지 법률상 낮출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00분의 95 그러니까 95%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21년도 기준으로는 그리고 22년도에는 100%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법률상은 60%까지도 낮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공약이 굉장히 규제 완화라든지 또 공급 확대 그리고 세부담의 절감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공약이나 정책이 있고 아니면 저 여의도를 통과해야지 되는 정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속하게 그게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시행령 이하의 법률들은 대부분 대통령령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법, 무슨 무슨 법, 민법, 세법, 소득세법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법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것들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은 여소야대의 상황이 있다 보니 법률 통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니까 걔네들은 이제 늦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0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는 당장 이제 30년 이상 정밀진단 면제하겠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얘기 나오고 있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 조정해서 완화하겠다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0이고 그것도 사실 0으로도 다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이건 어떻습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는 안 돼요 이미 법률상으로 그런 세율이라든가 그런 규정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정해놓은 여야 합이 돼야 되는군요 법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용적률 뭐 이런 것도요? 오히려 이건 의외로 용적률 인센티브는 대통령 0 안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던 사종주거 사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용적률 500%짜리 새로 신설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했던 것도 사실은 대통령형 안에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용적률을 꼭 올려가지고 통과하지 않아도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의 압구정에 용적률을 올린다 할 때 그게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서울시장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대통령형 안에서 해당 아파트가 지금 정해져 있는 전용 주거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3종 주거지역이겠죠 지금은 제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00% 용적률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15% 범위 내에서 밖에 인센티브 주는 상황인 거죠 법률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이제 용도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데 그거를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주면 2종 3종 뭐 이런 거를 변경하는 건 누구 권능이에요? 그건 이제 지자체 지자체 단체장이죠? 지자체 단체장이죠?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도 엄청 파워풀한 거야 그렇죠 그거 하나 바꾸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것도 영 바꿔야 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건설사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이게 이제 오늘 여쭤보려고 한 주된 질문이거든요 네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주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책들로 인해서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물건들이 전부 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주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착공을 해서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규제가 완화된다는 건 당연히 용수처럼 이렇게 눌러놨던 게 평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당장에 당연히 매출액으로 바로바로 찍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해 매출액 내년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나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주식을 볼 때 당장 1, 2년 보는 거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그림에서 봤을 때 좋아지는 거냐가 결국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그림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선자가 확정된 이후에 보면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훈훈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대형 건설사 GS라든지 현건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다가 또 엊그저께는 지방 건설사들이 딱 좋았다고 그래서 좀 엇갈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데 우리 김승진 연구원이 보실 때는 대형이 좋아요? 아니면 지방 혹은 중소형이 좋아요? 사실 뭐 둘 다 좋은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이제 주택 대형주가 더 좋은 환경이다 대형주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사실은 바로바로 정책이 가장 빨리 나올 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재건축 특히나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제일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토부 산하에서도 충분히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결국 재건축은 누구에게 수혜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은 결국 브랜드 아파트를 원하게 된다 그러겠죠 그러면 브랜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더 큰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큰 건설회사들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안전진단이라는 게 이게 진짜 보면 진짜 케박해거든 내가 사는 아파트 40년 넘었나? 그래요 그런데 안전진단이 언제 된 줄 알아? 안전이 계속 안 됐어 그런데 몇 년 전에 불이 난 거야 불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이게 진입로가 좁으니까 소방차가 출동을 못한 거야 왜냐하면 이중주차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지는 않는데 안전하지도 않구나 그래서 그때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안전진단 했는데 그때 안전진단이 통과됐다 이게 통과됐어요? 통과됐지 언제 그럼 재건축 들어가요? 그럼 뭐지 이제 한 10년 걸리겠지 안전진단 통과하고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안전진단 통과하고 통상 한 10년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조합도 설립해야 되고 인가도 통과해야 되고 시공사도 정해야 되고 불 나니까 그거 진짜 한 10년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뜨거워 하더라고 왜냐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와 버리니까 쉽지가 않구나 그럼 재건축 당장 지금 지어지고 이럴 곳이 별로 없군요 서울에 있나요? 근데 서울에 생각보다 이제 30년 돼가는 많아요? 굉장히 많아지고 목동 이런 거 다 해당되지 지금 계속 원래 작년 재작년부터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상계 그쪽 그리고 이제 목동 쪽 안전진단 통과하냐 마나야 그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그거는 지금 올해 이제 정책들이 풀리기 시작하면 다시금 다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지역들이란 거죠 거기도 그러면 한 10년은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짧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제 뭐 그런 인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함으로써 최대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인 거죠 신통이라고 들어봤어요? 신통? 신속통과?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 신속통합?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관리 네 그래서 각종 이제 그런 인허가 절차들을 한꺼번에 빠르게 진행해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대형건설사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거다 대형건설 중에 어디가 좋아 보이세요? 탑픽 저는 탑픽은 이제 현대건설 아무래도 결국 그 전 시간에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 전타임이 대장주가 누구냐 대장주를 위주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GS가 대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3월 지금 3월 전까지 놓고 봤을 때 1, 2등이 누구냐 하면 1등이 지금 도시정비 제일 많이 수준한 게 현대건설 2등이 GS예요 현대건설 브랜드가 뭐죠? DH,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네 힐스테이트는 약간 세컨브랜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요 그러니까 대중 브랜드가 힐스테이트인 거고 이제 하이엔드가 DH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차별화해서 DH가 들어올 곳은 DH가 들어가고 이제 조금은 DH가 기준이 안 맞는 곳들은 힐스테이트로 수출을 하고 그런데 난 DH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DH는 대부분 저 강남이더라고 그렇죠 개포 이런데 강북에는 DH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기 한난 39역부터 나오겠죠 거기 이제 현대건설이 수출을 한 곳이 있으니까요 강북은 그래도 자이지? 네 아직까지는 자이, 레미안 자이, 자이, 자이 아니 레미안이 압도적으로 강북은 많았죠 마포, 공독, 아연 이런 데 아크로가 좀 있고 맞아요 디엘은 어때요? 디엘 디엘은 근데 사실은 최근 한 3년 동안에 그렇게 뭐 착공이라든가 분양들이 좀 많지 않았어요 그래요? 다른 거셋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실적 펀드멘탈 측면에서는 다른 대형 거셋사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깊이 될 수밖에 없는 디엘이 그 아크로 어쩌고 하는 게 디엘이죠? 아크로와 이 편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니까 브랜드를 두 개씩 갖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중값권, 중값권, 고값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네, 맞아요 자이는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네, 자이는 하나죠 자이는 뭐예요? 자이 아, GS가 있는지요? 자이는 이제 브랜드가 하나라고 아, 자이 자이 뭐 더 프레스티지 어쩌고 뭐 이런 게 붙는 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뒤에 펜네임으로 이제 붙이는 거죠 아파트 뒤에 이제 그걸 통해서 뭐 그랑이 붙어야 뭐 좀 더 프리미엄이다 이런 식으로 시중에 도는 얘기는 있는데 네, 그거는 그냥 아, 자이 그랑자이 이런 거? 네, 그랑자이 프레스티지자이 뭐 이런 몇 개 단어가 붙여야 조금 더 고급이다 이런 얘기들이 아, 이거는 저기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일부러 길게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 포레스트 그랑자이 뭐 네, 어머니 저희 집이요 적으세요, 어머니 기록 확 상해가지고 됐다, 얘 아, 그런 이유가 또 있군요 그럼 그 주택사업 외에 또 수혜 예상되는 영역은 또 어느 쪽이 있습니까? 사실 인테리어 업종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 한 5개월 정도까지 계속 매매 거래량이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매매 거래량 지표를 많이 보게 되면은 사실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는 이사 수요예요 특히나 매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사 수요 그러니까 궁금해 생각해 보시면 전세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이 고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일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샤시 뭐 화장실, 부엌 요게 지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이랑 벽지 정도만 하고 많이 하면 필름까지만 하고 끝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이사 수요에 따른 매매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매매 거래량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계속 지금 침체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선 이후로 지금 정책 중에 하나가 LTV 규제 풀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LTV 규제가 풀리고 또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과 세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로 미루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매물로 풀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다시 한 번 거래량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매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바닥 짚고 올라오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워낙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가격 정가가 제대로 될까 어차피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만들어서 창원이 이런 것들 다 원자재에 관련된 거고 공사 단가가 좀 올라가는 면이 있지 않나요? 철근값도 오르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쪽이거든요 원가 부분 상승에 따라서 매출액은 증가하는 거 알겠는데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게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사실은 지켜보고 싶은 거는 1분기에 주택 마진이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의 마진이 실제로 과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시적 발표했을 때 얘기했던 뭐 어느 정도의 방어가 가능한 거냐 가격 정가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밖에 손실이 발생을 안 하는 거냐 이 부분을 사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또 원자재가 요즘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철근도 당연히 그래서 많이 좀 올랐고 강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수익에 좀 많이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까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비싸게 받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원가 1% 내지 2% 정도의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그거밖에 안 돼요? 건설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원가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출 원가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매출 원가율이 1% 내지 2%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 대부분은 최대한 가격 정가를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자에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 얘기인데 이제 건설사는 일단 시킨 대부분 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건설사에게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누군가에게 우리 공사비 조금만 더 증액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분양가의 상승으로 오던가 아니면 조합은 분담금이 높아지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게 뭐 진짜 10%, 20%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걸 사면서 그걸 디테일하게 봐서 야 이게 뭐 이렇게 잘 안 하지 사실 왜냐하면 10년에 한 번 정도 그 이상 긴 기간 동안 하나도 한 번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우리 부동산 시장 시황을 얘기하면서 대구 같은 데 미분양 넘친다 뭐 그런 뉴스들도 있었고 지방 부동산이 썰렁하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공급 늘린다고 올리면 오히려 더 썰렁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지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지방에 대한 얘기들이 좀 분분하긴 해요 특히나 이제 대구나 경북 뭐 일부 지역들이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초약경제는 떨어지고 아니면 뭐 미분양 나오고 하니까 이제 불안한 건데 사실은 조금 더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지방광역시는 대구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미분양 감소했고요 그래요? 대구만 그래요? 대구만 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대구만 늘어? 대구가 워낙 많이 지었죠 워낙 많이 짓고 워낙 입주가 많으니까 이걸 전세로 내더라도 내가 전세 과연 잘 낼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방광역시들은 미분양 감소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 전남은 광양만 미분양이 증가한 상황인 거지 나머지 전남이나 전북 미분양 증가 안 했고요 충청도는 아직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을 가지고 전체 지방을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대구의 지역적인 지금 그런 분양과 입주 물량의 특성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지방 번호사들이 그럼 주가가 왜 올랐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 부동산 공약 중에서 지켜봐야 될 거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나 뭐가 있냐면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주임사 주임사 그래서 다시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배제해주고 그리고 종부세도 합산과세 다시 배제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웃긴 게 대통령 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국회에 통과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건물들 사라 이건데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 뭐냐면 사실은 소형 아파트들 그러니까 아파트들은 등록을 못해요 이미 막아놨어요 주임사법 안에서 아파트는 등록을 못한다 그런데 이번 공약 중에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다시 등록하게 해주겠다 이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제는 그냥 지방에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들 청약해서 사라 매입임대 사서 임대 줘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죠 미분양은 감소하고 종부세에 있어도 마찬가지 게 뭐냐면 종부세도 이제 재산세랑 통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폐지에 관련된 얘기니까 사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 기준을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주택자 조정적 2주택자 아니면 3주택자 이상은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없애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금액 기준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거지 주택수에 따라서 다르게 안 하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2억 내지 3억 5억까지 되는 아파트들 여러 채 사라 대신에 세율은 주택수에 따라서 증가 안 시키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지방이 여러 채 가져가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에 있어서의 미분양은 더더욱이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방도 오히려 걱정할 그런데 이제 이건 너무 뜨거운 얘기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는 감소세로 저러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방 부동산은 보통 일본도 그랬고 하여튼 인구가 이렇게 약간 감소하는 분위기에서 점점 지방은 좀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게 큰 흐름으로 보자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인구수는 말씀하신 대로 꺾이는 상황인 건 맞는데 세대수로 놓고 보면 사실은 증가하고 있어요 세대분할 세대분할 특히나 소형 세대 그러니까 1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세대분할이 나타나고 1인 가구는 소형 아파트에서만 살아야 되냐 또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집이 넓으면 넣을수록 좋은 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인구수 얘기보다는 가구수 세대수의 증가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정부가 바라보는 지방은 클러스터, 광역권으로 묶어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지방광역시들의 위주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처럼 권역을 형성해서 만들겠다 결국 인구의 직접화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지역 위주로의 분양 자체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지방에 있던 거점 도시들은 큰 걱정이고 소형 도시들 이런 데가 좀 그렇죠 이제 정말 이 지역에 사람이 과연 세대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인가 사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일자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거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긴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1인 가구 그러면 옛날에 대학교 앞에 하숙집 있잖아 한 방에 두 명씩 섰거든 아니 진짜로 전라도 광주에서 온 친구하고 부산에서 온 친구하고 오랜만이요? 그래가지고 충청도인가? 어쨌든 같이 샀어 같이 자고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형 아우 하면서 요즘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진짜 뜬금없을걸? 한 방에 그것도 침대도 없고 이불 깔고 둘이 자는 거야 그게 일상적이었다니까 아니 저분도 몰라요 저도 사실 형이랑 같이 같은 방 방 하나를 둘이서 나눴었던 저는 피를 나누는 형제고 진짜 형이고 빵 터질 얘기는 아닌데 근데 진짜 그렇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그거 모르는 남자들 둘이서 처음 만나가지고 그 하숙집 같은 방 그 방이나 크나 그거 뭐 둘이 누우면 딱 맞는 그 방에 살라 그러면 그거는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힘든 얘기 아니야? 정서적으로 그래도 또 하숙집 딸내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는 이제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1인 가구가 1인 가구는 무조건 방 한 칸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죠 소득이 되며요 사실 그치? 혼자 아파트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지방에서는 좀 그런 데는 부동산이 나쁘지 않은데 그러지 않은 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주 지금이라도 좀 따라 사야 돼요? 사실 거의 근일 일주일 동안 너무 급등을 해서 사실 조금 무서운 상황이긴 맞죠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20% 가까이가 상승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우사향 되는 그림은 맞거든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표로서도 굉장히 좋은 환경인 거고 뭐 건설사들의 시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탑구로서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뭐 그건 꼭지에 왔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히스토리컬리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상단에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분명 붙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워낙 급등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혹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아 저는 한번 건설주 좀 저도 눈여겨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곽형렬 그 곽형렬 그 저기 그 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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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건설 탑 그 애널리스트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치 한 달 반 정도 됐나 아니 지금 안 사면 건설점 앞으로 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자마자 아이파크 그게 터진 거야 안 좋은 사건이 좀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것만 없었으면 사실은 좀 맞았는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현대차증권 김승준 연구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Shall we go with down what we we keep go with down? Schr DS9 und 우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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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